흠, 운명? 금을 늘 씻었어. 삶을 파괴하고 순수를 짓밟는 교활한 뱀이자 고통을 초래하는 골칫거리일 뿐이야.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.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. ㄷㄷ ㄷㄷ 히힛 ㄷㄷ 어? 적을 처치했습니다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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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군이 다녔습니다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적을 다 넣으세요. 히힛 히힛 어? 흑살중입니다 흑살중 15만원 흑살중 인데ее 이 시각 뉴스였습니다.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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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힛 1,1,1,2,1,2,1,2,2,1 아르바이트는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포탑이 파괴됩니다. 그 meter에서 풍선이 왔는데 ㄷㄷ ㄷㄷ 아군이 다녔십니다 아군이 다녔십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. ㄷㄷ ㄷㄷ 아... 난 궁핍 속에서 태어났어 모든 프렐리오드인데도 마찬가지야 적을 처치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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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 흐하